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경납건물에서 초대형 구멍이 발견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든 원전의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원자력경납건물 아래쪽에서 발견된 157cm의 구멍인데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수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뇌파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마에 밴드 형태로 된 뇌파 신호 분석기를 착용하면 준비 과정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저비용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어 시장 전망도 밝은 편입니다. 달 착륙 50주년을 맞아 세계 각국이 달 탐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달 궤도선의 총 중량이 늘어나 발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요리를 하거나 빵을 만들 때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분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페트병만 가지고 분리가 가능할까요? 오늘 궁금한 해수에서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과학 실험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한빛원전 4호기 경납건물에서 초대형 구멍이 발견됨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원안위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원전구조물 특별점검기간을 내년 12월까지 연장해 모든 가동원전의 대상으로 비슷한 부위를 자세히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한빛원전 4호기의 원자로 경납건물 대형 관통부 아래쪽에서 발견된 최대 깊이 157cm의 구멍은 콘크리트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원안위는 파악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8월 중 구조물 건전성 평가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보수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한빛 3호기와 4호기를 20년 이상 가동하면서 방사능 물질이 환경으로 노출된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 구조물 건전성 평가 등을 통해 경납기능의 건전성을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계승인서를 받지 않고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입한 P업체에 대해 판매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P업체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하기 위해 다른 설계승인서의 모델명과 제작사명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사선 발생장치 판매 현황을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도 여러 적발됐습니다. 원안위는 P업체 외에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다른 업체 3곳에 대해서도 허가를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D업체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적법한 과정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2,500만 원이 부과됐으며 K업체는 허가받은 용량 범위를 넘어선 기기를 판매해 3,7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H업체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 인력기준인 2명을 채우지 못하고 장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치매는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도 슬픈 질병이라고들 하죠. 국내 한의학 연구진이 간단한 뇌파 측정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의학 융합 연구의 새로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치매 환자는 약 75만 명.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인 치매는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완치가 어렵다 보니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뇌파 측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현재 치매 진단을 위해서는 2시간이 넘는 설문과 자기공명 영상장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뇌척수액 등을 추가로 검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수고 대신 이마에 밴드 형태로 된 뇌파 신호 분석기를 착용하는 것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준비 과정 없이 간단하고 빠르게 접이용으로 치매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어 향후 시장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이미 경남 의령군 복지사업인 뇌노화지도 구축사업에서 500여 명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거쳤습니다. 향후 인공지능 한의사 기능에 일상생활 속 공간에서 치매 위험도를 알려드릴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건강한 고령화 사회와 하리야 연구의 세장을 난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국내 바이오업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 바이오협회는 우리나라를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 정부의 법령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협회는 통제 대상이 되는 병원균과 독소는 의약품 개발 같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국내 의약품 수출입 규모가 크고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와 기술 이전 등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약품 성분이 뒤바뀌어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K주를 투여한 환자의 이상반응 조사가 이르면 9월쯤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익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이 처장은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후 지금은 환자 안전관리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면서 환자 등록 상황을 고려할 때 9월쯤 검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보사는 의약품 성분 논란으로 유통 판매가 중지된 지난 3월 31일까지 338개 병의원에서 3,707건이 투여됐습니다. 이 처장은 최대 3,000명쯤으로 추정되는 인보사 투여 환자 중 2,078명, 69%가 등록을 마쳤다면서 이들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 등을 분석해 암과 같은 이상반응과 인보사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 등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의료법을 위배한 것으로 법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정부는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한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1차 의료기관에 의한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노인 요양시설에서 의사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사이의 원격 진료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를 상대로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원격 의료 대상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겨고지에 살고 있으며 당뇨와 고일압 등 만성질환을 앓는 재진 환자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이 같은 원격 진료 허용은 현행 의료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적 소송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다음 달 전국 의사 대표자 대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파업도 불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 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원격 의료 허용을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원격 의료가 시행될 경우 1차 의료기관들이 유명무실해지고 폐업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며 원격 진료 정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풀어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규제 특구 정책이 원격 의료 허용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미국 민간 우주탐사업체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ISS 국제우주정거장에 물품을 배달할 우주캡슐 드래곤을 실은 펠컨라인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전달 기상화커로 발사 몇 분 전에 발사가 중단됐던 펠컨라인 로켓은 미국 동부시관으로 오후 6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를 발사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CNN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인류 달 착륙 50주년 기념일 이후 5일 만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 세 번째 방문하는 드래곤은 나사 미 항공우주국과의 계약에 따라 우주정거장에 우주인들이 사용할 물품과 실험 기자재 등 화물 2.4톤을 싣고 있습니다. 나사는 특히 드래곤 캡슐의 화물로 축구공을 실었으며 어린이 채널 니켈로디언은 액체괴물로 불리는 장난감 슬라임 배달을 이루어졌습니다. 나사는 중력이 아주 약한 상태에서 축구공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우주공간에서 날아다니는 로봇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니켈로디언은 무중력 상태에서 슬라임이 움직이는 모습을 찍어 교육용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래곤 캡슐은 우주정거장에서 배출된 쓰레기와 실험 결과물 등을 싣고 약 4주 후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민간기업이 로켓을 발사해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 처음 성공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를 비롯한 중국 매체들은 고비사막에 있는 주취한 위성발사센터에서 민영기업 싱지룡 야호가 자체 로켓을 발사해 인공위성을 300km 상공 지구 궤도에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또 민간 우주회사인 싱지룡 야호가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운반 로켓 상취쉔 1호에 인공위성 2기를 실어 정상적으로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우주분야 스타트업 회사인 싱지룡 야호 측은 민간기업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것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라며 내년에도 5개에서 8개 정도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수원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주말 미국 저녁은 아폴로십으로 달착륙 50주년 기념 행사로 떠들섰겠죠. 전 세계가 들썩였는데 달착륙 5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도 달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의 달탐사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이 문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달탐사 계획부터 설명해 주시죠. 달탐사 계획은 크게 달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나뉘는데요. 궤도선이라는 것은 달의 주위를 돌면서 탐사 활동을 하는 우주선을 말하고요. 착륙선은 말 그대로 달 표면에 착륙하는 우주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폴로 11호를 예로 들면 이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달에 착륙을 했잖아요. 그때 이그로를 타고 착륙을 했는데 이그로 같은 걸 우리가 착륙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한 명의 우주인이었던 콜린스는 달의 궤도를 돌면서 이들을 기다렸었잖아요. 네, 착륙하지는 않았죠. 콜린스가 타고 있던 우주선이 사령선인데 이런 게 일종의 궤도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달탐사 일정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바뀌어왔다고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달탐사 계획에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원래 이 달탐사 계획은 노무현 정부에서 수립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계획은 달 궤도선을 2020년에 발사를 하고 2025년에 달의 착륙선을 발사하겠다. 이게 원래 목표였는데 이 계획이 박근혜 정부 때 들어서면서 좀 앞당겨져요. 그래서 2017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를 하고 착륙선은 2020년에 보내겠다. 3년하고 5년에 각각 앞당겨진 거죠. 그런데 이게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 궤도선은 다시 2018년으로 수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다. 이게 무리하게 앞당겨진 거니까 그래서 궤도선은 원래대로 2020년에 발사하겠다.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였고 착륙선은 우리 기술 수준을 보니까 한 2030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2030년까지로 다시 변경이 됐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정이 바뀌어오니까 정권 홍보성 사업으로 우주 분야를 이용한다.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논란이 불거진 것은 달 궤도선입니다. 어떤 논란인지 설명해 주시죠. 달 궤도선의 총중량에 변화가 생겼다. 이런 것 때문인데요. 원래 이 궤도선은 고해상도 카메라 등 탑재차는 6개 정도를 싣고 우주로 올라가게 돼요. 탑재차하고 연료탱크를 다 합치면 애초 우리가 예상했던 달 궤도선의 총중량이 한 550kg인데 이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이 무게가 680kg 훌쩍 넘어선 거예요. 많이 넘어갔네요. 무게가 늘어섰으니까 이걸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데가 한국항공우두연구원인데 이 연구원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린 거죠. 중량이 늘어났으니까 원래 궤도선의 임무 기간이 1년인데 1년 동안 임무를 할 수가 없다. 현재 상황으로는 무게가 늘어난 만큼 임무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제시가 된 거고 또 다른 의견은 중량이 늘었지만 1년 임무 수용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 의견에 엇갈리다 보니까 주무부처인 곽의정통부가 점검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1월부터 이걸 조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에 다일 궤도선에 보내야 하는데 지금 중량 차이 때문에 차질이 생긴 거군요. 그럼 이 평가단이 어떤 결론을 냈냐에 따라서 다일 궤도선 발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겠군요. 사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영민 장관이 다일 궤도선 발사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유 장관은 지난 20일 과천청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점검평가단의 검증이 마무리 단계 곧 검증 결과가 나올 건데 곧 나오군요. 그에 따라서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전적인 일정을 줄 수도 있다. 그에 따라 원래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거는. 유 장관은 여기 덧붙여서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앞당긴 달탐사 일정을 원래 계획대로 늦춰놨는데 중량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나 기간, 인력이 늘어나는 등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평가단의 점검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일정 변경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과기부는 평가단의 최종 점검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달탐사 사업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해 나가겠다. 또 이런 설명 자료를 냈는데요. 이 달 궤도선과 관련해서 최종 설계를 확정하는 상세 설계 검토 회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정되려면 지난해 9월에 열렸어야 했어요. 작년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을 정합을 해보면 과학계 내부에서는 평가단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달 궤도선 일정 변경은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우세한 양상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달 궤도선 발사 일정을 놓고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는데 미국은 2024년 아르테미스 계획의 첫 단추죠. 아르테미스 1 계획을 밝혔다고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앞으로 50주년 기념 행사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항공 우주 기업이죠. 로키드 마틴. 로키드 마틴이 오라이온 우주선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이 우주선의 제작이 완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라이온 우주선은 그 아르테미스 달 탐사의 계획에 쓰일 우주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로 계획의 그 아폴로 우주선이랑 같은 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1 계획은 이 오라이온 우주선을 이용을 해서 내년 여름쯤에 달 궤도에 우주선을 보내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계획은 우주인이 참여하지 않고 무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오라이온 우주선의 어떤 비행 성능 우주 성능 같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테스트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르테미스 1 이후에 2, 3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무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르테미스 2, 3 계획이 1이랑 다른 점은 1은 무인 탐사고 2부터는 유인 탐사 계획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타는 거죠. 아르테미스 2는 우주인이 탑승을 하는데 달에 착륙을 하지는 않고 달 궤도까지 우주인을 보내겠다. 이게 아르테미스 2 계획인 거고요. 그런데 아르테미스 3 계획은 우주인이 직접 탑승을 하고 또 착륙도 시키겠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의 어떤 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죠.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폴로의 경우에도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폴로 1호부터 10호까지 그 이전에 계속 달 궤도까지 보내는 그런 연습을 좀 했었어요. 이번에 그 아르테미스 계획도 이 3가 본 계획이라면 1, 2는 이제 그거를 위한 어떤 테스트라 이런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말씀하신 오라이온 우주선 모듈이 승무원 모듈과 서비스 모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승무원 모듈은 실제로 승무원이 탑승하는 공간을 말하거든요. 이 공간에 타서 우주선을 조종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모듈은 승무원 모듈 밑에 달려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연료하고 전력 등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군요. 승무원 모듈은 미국의 로키드 마템이라는 항공우주업체가 제작을 한다. 앞서 설명을 했고요. 이 서비스 모듈은 미국 회사가 아니라 유럽의 에어버스사가 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오라이온 우주선 자체를 나사하고 유럽우주항공 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기로 해서 각각 역할을 분담을 한 거죠. 유럽이 맡고 있는 이 서비스 모듈도 제작이 완료됐다. 그래서 지난해 한 9월 미국 케네디 우주센터로 이게 또 운반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 서비스 모듈이랑 이 승무원 모듈을 결합하는 그런 게 진행이 됐고 지금 이제 물리적인 결합까지 망친 상태인 거죠. 맞혔군요. 그럼 이 아르테미스 원 임무를 위한 오라이온 우주선의 제작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24년까지 달에 우주인을 착륙시키는 계획뿐만 아니라 또 2028년까지도 계획이 있다고요. 2024년은 달에 우주인을 보내겠다. 최초의 여성 우주인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보내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사실은 나사의 계획은 2028년까지로 잡혀 있는데 2024년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고 이 이후에 2028년까지 달에 우주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거주하겠다는 계획까지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 도중에 달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연구 달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담고 있는데 결국 아르티미스 달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을 발판으로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유인 화성 탐사를 위한 전초기지로 달을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죠. 이 계획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더 미국의 상황이 부러워지면서도요. 한국의 달 참사 계획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말고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도권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폭으로 인해 일부 도로가 통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는 침수 우려로 오늘 아침 8시부터 북과자동에 있는 증상교 하부도로를 3시간 가까이 통제했다가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청계천, 중랑천, 산책로 일부 구간 역시 물에 잠겨 지금까지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변본루와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도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새벽 4시 반쯤엔 서울 지하철 선정능력 부근에서 나무가 쓰러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 근처 섬에서 외들물범이 아델리 펭귄을 사냥하는 모습이 세계 최초로 포착됐습니다. 극지연구소 이원영, 김정훈 박사팀은 아델리 펭귄 2만 4천여 쌍이 사는 남극 인익스프레시블 섬에서 외들물범의 사냥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외들물범이 아델리 펭귄을 공격한다는 기록과 목격담은 있었지만, 실제 사냥 모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외들물범 2마리가 아델리 펭귄을 각각 사냥하는 모습을 포착했으며, 이들은 펭귄을 바다 표면에 내리쳐 기절시켜 사냥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외들물범이 아델리 펭귄을 사냥하는 것이 과거부터 있었던 행동인지, 기후변화로 인해 먹잇감이 줄면서 나타난 행동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은 피석약이 비브리오균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수산물 섭취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작년 비브리오 식중독 환자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평균 80%가 7월에서 9월에 발생했고, 발생 장소는 음식점, 주요 원인 식품은 어패류였습니다. 작년 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신선한 상태의 어패류를 구매하고, 구매한 식품은 신속히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비브리오 폐혈증도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는 8월에서 9월에 전체 환자의 약 64%가 몰린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어패류 섭취나 상처 부위를 통해 바닷물 속에 비브리오 블리피쿠스 등에 감염됐을 때 발생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려면 만성간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피하고, 상처가 난 피부가 바닷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벼 생육기에 접어들면 병해충 방제가 작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넓은 지역의 병해충 방제에 무인 항공 살포기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전에 농촌 들력의 병해충 방제 풍경입니다. 동력 분무기를 직접 메고 농약을 쳤는데, 경욱이 동력으로 줄을 연결해 뿌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농약 중독이 농민의 직업병이 되다시피 하면서 요즘은 무인 항공 살포기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약을 8리터씩 실은 드론이 떠오릅니다. 동력 분무기로는 1헥타르 방제 1시간이 걸리고 골고루 뿌려지지도 않았는데, 드론은 불과 10분 만에 끝냅니다. 현장 검증 서비스로 인해서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농약을 뿌리는 기기 보급이 늘면서 살포 성능과 안전성 기준이 필요해지자 찾아가는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현장에서 시험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뿌려지는지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농민들이 보는 상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게 두겠습니다. 직접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현장 검증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한 해 검증하는 농업기계는 100여 건. 재단은 앞으로 농업용 로봇이나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자재를 정확하게 검증해 믿고 쓸 수 있는 농기계가 보급되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경찰은 최근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뒤 데이터를 복구하려는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갠드크랩 랜섬웨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사이버 위협 보고서에서 경찰 출석 요구서 등을 사칭한 이메일로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열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전체 사이버 범죄 가운데 인터넷 사기가 7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휴가철 여행 상품이나 휴가용품 판매 사기가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상반기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8만 5,9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4% 증가했습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에스의 시간입니다. 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배운다면 과학을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탐구와 실험을 통해 느끼는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는 무엇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에스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에스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롭고 재미있는 실험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실험부터 만나볼까요? 요리하거나 빵을 만들 때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해야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요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완벽하게 분리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궁금한 에스에서는 과학적으로 달걀 노른자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이니까요. 눈 크게 뜨고 보시길 바랄게요. 달걀 흰자와 노른자를 손쉽게 분리하기 위한 준비물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달걀을 담을 수 있는 그릇과 노른자를 따로 분리할 거예요. 그리고 페트병만 있으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그릇에 담긴 두 개의 달걀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깬 후에 달걀 노른자를 흰색 그릇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달걀을 확실하게 옮기기 위해서는 페트병이 꼭 필요한데요. 페트병을 꼭 눌러서 압축시켰다가 풀어주면 됩니다. 달걀을 한 번 해볼까요? 어때요? 너무 아쉽죠? 어떻게 달걀 노른자를 페트병으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걸까요? 페트병을 눌렀을 때와 풀었을 때 페트병 안에 있는 기체의 기피가 줄어들었던 만큼 여기 있는 노른자를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기체가 줄어들었던 만큼 페트병의 탄력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서 그만큼의 기체가 노른자를 빨아들이는 거죠. 이건 스포이드의 원리와도 비슷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달걀 노른자를 분리하는 방법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 유리병을 통해 달걀 노른자를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병은 힘을 가한다고 해서 부피를 줄일 수 없는데 어떻게 달걀 노른자를 분리할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뜨거운 물에 있습니다. 유리병을 뜨거운 물에 데워주세요. 유리병을 잘 데웠다면 노른자에 가까이 대주세요. 천천히 노른자가 유리병 위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손으로 꾹 눌러서 부피를 변형할 수 없는 유리병인데도 달걀 노른자가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뜨거운 물에 담가 놓았던 유리병 속 따뜻한 공기에 있습니다. 공기, 다시 말해 기체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 하나인데요. 열에 의해 만들어진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에너지보다 훨씬 커져서 분자들이 공간 속을 자유롭게 운동하는 상태를 기체라고 말합니다. 이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열이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것도 물분자의 에너지를 증가시켜서 공간 속으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반대로 열을 빼앗기게 되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어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가 작아집니다. 그래서 힘을 줘서 부피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유리병일지라도 온도에 따라 병 속의 기체의 부피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달걀 노른자를 쏙 빼낼 수 있는 것이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우리는 영화 속에서 물을 자유자재로 닿는 펜터들을 준비하기로 하는데요. 영화 캐릭터처럼 손에 물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준비문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손을 담글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수조와 프로페인, 부테인, 가스, 그리고 주방세제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아, 또 가장 중요한 라이터를 잊지 말아야겠죠? 수조에 손을 충분히 적실 수 있을 만큼의 물을 채워주신 다음에요. 주방세제를 물에 풀어줍니다. 대략 물에 약 1분의 1 정도는 넣어줘야 기포가 잘 발생할 수 있어요. 주방세제를 푼 수조에 프로페인, 부테인 가스를 집어넣을 건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뚜껑을 따서 뚜껑을 누르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가스를 수조 안에 꽂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글보글 거품이 생기는데요.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놓은 수조에 손을 충분히 담가서 손을 충분히 축축하게 적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손으로 거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충분히 적셔준 후에 불을 붙이고 보셨나요? 이렇게 하나도 뜨겁지 않게 불을 손에 잡을 수가 있어요. 단, 이 실험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손을 충분히 적시지 않은 상태에서 거품만 떠서 실험하면 손이 매우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물을 적시고 실험해 주셔야 합니다. 또 주의해야 할 점은 거품을 뜬 상태에서 몸쪽 가까운 쪽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불 때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불을 붙여주셔야 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어떻게 뜨거운 가스가 손 위에서 활활 타는데도 손은 다치지 않고 멀쩡할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손을 감싸고 있는 물에 있습니다. 물질은 외부에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의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의 열 에너지가 전달되더라도 금방 온도가 오르내리는 물질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전달되더라도 쉽게 온도가 오르내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보유한 특성을 의미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어떠한 물질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합니다. 그 양이 물질마다 조금씩 다른데 물은 이러한 비열이 아주 큰 액체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열이 분급되더라도 쉽게 열이 오르내리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손 위에서 프로플랜 뷰테인자스가 활활 타오르더라도 우리의 손은 물의 비열 덕분에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하는 동안 계속해서 손을 충분히 적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손을 충분히 적져야 하는 이유 아시겠죠? 오늘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과학 실험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실험은 과학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첫 걸음인 만큼 안전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과학의 재미를 더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에스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YTN 사이언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스였습니다. 최근 중국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키며 새로운 우주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우주정거장 텐궁 설립뿐만 아니라 우주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목표도 발표했는데요. 중국은 우주탐사에 연간 9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예산 330억 원에 비하면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새롭게 돌여한 우주 경쟁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침etes sodas axis 카카오사 뺀 Videos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